기회 갔다가 안 지어놨네 여기? 오호 안 해놓은게 너무 많아 준비는 해놨겠지 설마 초기화된거 아니지? 돈도 있고 아니 아니야 그럴리가 없지 12,000원씩 들어간다 안해놨어? 뭐야? 진짜 공방을 왜케 조선쪽 갔나 내가? 조선쪽 한번도 안가 조선하고 오자 갔다와야겠네 길찾기 스킬 올려준 책이 있던가? 없죠 양평 갓객 아 철개템 아 그러자 그러자 철개로 템 두개 만들자 현수화? 현수화 하나 또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강릉 강릉 지나서 비무대회 비무대회 조선이 조선이 왜케 다 눈에 쌓여있어 아주 부캐빈군 야 부캐 부캐가도 이렇지도 않는데 야 부캐빈군에서 나오는 그 부캐가 그 부캐야? 근데? 추운 지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야? 아니지? 아니죠? 네 러시아 쪽 있어 러시아 완전 위쪽 그저 Work 가부겠다리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짱 짱 둘째? 나도 몰라 아직 근데 뭐 트리거 상으로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오우 트리거 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근데 뭐 모르지 또 있을지 없을지 이게 뭔데 계속 넣냐 한번 아 진짜 뭐야 바로 내려 다다음 턴에 죽는거 말해서 내리고 일단 차징으로 데미지를 넣어주고 같이 어이씨 뭐야 막았어? 저쭈 저쭈 그것도 유비 장... 유비 반우 장비가 있는 무협지색이야 차 여포도 있고 그치 김용은 김용이 만든거죠 저쭈 실제로 참 물 위를 걷고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근데 만약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잡혀가겠지 연구 대상으로 저쭈 인체에 실험당하고 막 무서워 무서워 그럴보다 완전 평범한게 좋다 사수들은 완전 평범하잖아 개꿀 아니냐 전믈 icamente 전 baggage 전부 전부 전부 .'' 댁 .'' '' 이게 누구야 얘 단색 아니야 이거? 유이? 공손공 아 얘네 누군데? 얘네 원래 있는 애야? 공손공 뭐 공손 뭐 도우 뭐시기 얘 세트 뭐야 이놈들 역사효곡 아니냐? 아 원래 있어? 얘네가 뭐하는 애들인데 왜 고구려 땅에 있어 근데 마귀공 먹고 올까? 뭔김에 아 공손세트 고구려랑 싸우던 애들이야? 근데 왜 저기있냐니까 글쎄 아 요동쪽은 공손 머시기가 지배했었다고? 절전국 발견하자 어? 어 나왔다 어딨더라 이거 야마타이 야마타이 아 고구려가 몰아낸거야? 어 고구려는 시골이었어? 어? 어 바벗짱이다 바벗짱 바벗짱 고구려 전성기가 몇년도냐?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이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이 아 이때 맞다 득보잡이야? 그래 그럼 맞는거구나 고구려가 거의 중국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됐다 5세기 4세기 아 한참뒤네 크으 해를 쏘아서 떨어뜨린다는 낙일궁 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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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함양에 가면은 있다고 함양 함양은 또 어딨는거지 아 장안부근의 마을이네 어어어어어 일단 마등스킬은 배웠고 조운한테 갈까? 조운? 아 뭐야 죽였는걸? 버려야지 아 맞다 철괴 뭐야 아 소복연 35? 쓰읍 쓰읍 슬 experiencia 슬픈 슬픈 아야야 슬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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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이제 없죠 나! 찰! 슈피들 아! 아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받으면 안되는데 근데 조초군 지금 있으면 안되 있지 않나? 깨는건 깨는건데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 내 조초군이 근데 내 동료를 안들어오고 자꾸 지가 혼자서 나와 음 실리언스 자 깔끔하게 가야되네 괜히 아니라면 난리난다 진짜 무게는 다시 바꾸면 되는거고 어? 전투중에 X를 누르면 조초공을 소환할 수 있다 진짜야? 아 그래? 됐어 그냥 깔끔하게 하자 깔끔하게 하는게 낫겠다 깔끔하게 하는게 공략은 그렇게 써져있어? 소환하면 뭐하냐? 소환하면 뭐해? 캐스트 그냥 깰까? 2번이 모으는건 안써지 변화 없었어 미미하던가 퀘스트는 다 보류하겠습니다 다 보류해 다 보류하고 나중에 가자 나중에 내가 지금 걱정되는건 그거야 명성 400이 되면은 뭐 이제 뭐 708기인가 뭔지 그거 보러 오라고 하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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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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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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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끄러 세팅창 버스 소리 들으라고 있어 조은이 장합이다 장합 야 조은 어딨냐 견이? 아 견이 나중에 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손탐 이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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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창? 윗창 어우씨 조운이다 조운 너 왜 이렇게 약해 아 이거 하면 근데 안되는데 용병상태에서 스승 못 모시잖아 어떻게 하지? 아 그러면 일단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 사열 중보병 게스트 공손찬 중보병 가져오라는데요 어디 감히 삼적 따위가 맞으려고 나찰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갑갑해주마 아 이거 왜 이러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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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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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어찌에는 힘이 딸리잖아요 호거와! 아 호거와 등력하라고 할까? 호거와랑 왕쌍이랑 싸우는거 아니야 그럼? 호거와가 굉장히 멘탈이 안좋을거 같은데 하드크래쉬 하드크래쉬 마찰 데미지 75B 아닌데 그거는 저기고 치우세요 오호 공손찬 중보병을 달라고 했겠다 달라면 줘야지 앞문에 들려서 동료있는지 체크해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려버려버려 버려버려 깔끔하게 버려 버리고 다시 뭐지? 버러가자 아 진짜 왜이렇게 쫓아오냐구 행구도 찍었는데 왜이렇게 빨라 아 다시 모아야되네 아씨 그냥 모으는거 좀 크게 모으자 괜히 가다가 또 잃어버리니까 여기 변태가있어 여기 변태양 변태양 알코올 중독자 그냥 주정백이라고 하지 알코올 중독자로 번역하는건 뭐야 끼자 유효와 서초기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업으로 갔다가 하우란 아니었나? 하우란이라고 저렇게 못생겼을까? 아니야 아닐거야 이러고 ated cast 자 전부 중고병만 달라고 하네 어어어어어어어 14000원씩 들어오구요 야야야 난리났다 여기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꺼져 어이구 비무대네 함양 야 이런건 또 어떻게 아냐 근데 그쵸? 함양에 동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쟤데도 이제 안되니까 무리찌어다니는거 봐 천생님 계세요 어 어 뭐야 뭐 뭐 했어요 뭐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뭐야 하이 왠지 나가서 기다려? 또 뭐 능력이 엄청 좋은거 아니냐? 체크해보자 파군 성도 건령 파군 있고 성도 성도 있고 성도 성도 건령 건령 있다 저 아래쪽 안 가도 되겠다 그럼 네 한중 있나 한중? 한중 한중이라 한중 한중 있고 무이만 없네?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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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만 하면 되겠다 이제 뭐야 너 이 새끼? 아 호그와 사라지면 아 얜 주점에 나오겠지 아 주점에 나오는거 아니야? 안나와? 호그와!!! 야 방어죽 뭐야 여기가 방어죽님? 어 방어죽님? 야 미쳤나 저거 뭐야 지금 내가 저장, 저장하는게 있으니까 탭, 사라지면 테스트 해보자 왜 이놈 호그와 갓 크래쉬 하드 크래쉬 비호 이런 동료는 주점으로 가요 호거와 장비입니다 좌우 포람 쓰네요 기술 야 힘 255 민첩이 좀 떨어지네 아닌데 야 이거 왕쌍 왕쌍한테 비빌정도는 아닌데 왕쌍은 일단 궁술이 있어요 얘는 포람과 한손무기 양손무기인데 투척 왕쌍이 좀 더 쎄다 아 근데 나쁘진 않아 이런 캐릭이면 나쁘진 않아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하고 함양으로 가보자 건방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긴 해 이제 안에서 기다려볼까 야 바깥에 있는 저거 뭐야 37마리 뭐야 이거 어? 얘 뭐야 야송동발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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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얘는 뭐냐 야 뭐여 이 새끼야 야 황구아 작가는 수처 트레이스크린데야 아 아 动 한글자막 by 한효정